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세포가 있어요 세포 안에 뭐가 와야 됩니까 뭐 주로 이제 우리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포단 같은 양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소화 아니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기호흡 산소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세포에 산소가 이제 운반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게 누구 혈액 순환이라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뭐다 에너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활동과 에너지 첫 시간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순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 조금 흐름이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런데 호흡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구분하고 들어갑시다 호흡은 여러분들 외호흡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이 이런 겁니다 외호흡과 내호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그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궁극적으로 호흡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에너지 획득 에너지 얻기 위해서 호흡하는 거다 소화도 외한다 결국은 에너지 얻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 생명활동의 에너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하는 것 굉장히 생명현상의 특징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외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폐포와 폐 우리가 오늘 좀 얘기하겠죠 폐포와 그 주변의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이 기체 교환은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해요 외호흡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겠습니까 폐순환 시 폐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여기에 이제 운반되었던 이 기체들이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돌아요 그렇죠 돌다가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 이제 기체가 공급되어야 되겠죠 물론 양분도 마찬가지고 이 둘 사이에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을 우리는 내호흡이라고 한다 온몸을 다 도는 거니까 이건 이제 체순환 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외호흡과 내호흡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포호흡은 주로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양분과 산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뭘 얻는다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 세포 안에서의 에너지 획득 과정 이것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 획득이라고만 하니까 좀 이해가 안될텐데 세포 내에서의 에너지 획득 과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